오 시원하다. 오 시원하다. 오 시원하다. 이 순간 이러면 내내 좋을 수 있잖아. 이 정도만 해도 딱 좋아. 24번 지나갔네? 저거 타야 되는데. 근데 마트 가서 음료수나 뭐라도 시원하게 하나 먹고 가자. 비 좀 쏟아질 것 같은데 다시 또 청소해 주세요. 오 시원하다. 되게 튼실한데 이게 삼촌대님 부산하고 엄청 까는 거야. 그렇네. 샌드위치 하나 먹어. 샌드위치 안 먹어? 빵 안 먹어? 아 그래? 아니 그건 뭐. 이런 아침을 먹어야지. 그렇지. 공감하지. 맛있는데 나는. 나 이거 진짜 이거. 물로 까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. 힐링. 마트. 마트. 혜진이 문을 잡고 있어? 이제 어디 이동하냐? 버스를 타고 왔는데 28원 저거 아니에요? 전자박스입니다 버스에서 가니까 되게 신기하다 약간 어트랙션 누리기거든요 이 좁은 데를 운전하고 다녀야 돼 S 드라이버야 이 큰 버스를 네 여기가 빅토리다 스테이션이야 뭐하는데요? 그냥 여기에요 빅토리에스 렌트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오지? 완전 역중행하겠는데 이야 이거 뭐 거의 뭐 이거 봐 운전면허 시험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 보세요 와 이거 이대로 가네 와 운전 진짜 잘하시다 빅펜이 봉사중이라니 오고 뭐해 오고 뭐해 오고 뭐해 빅펜이 종따비 없어 누나 가야겠다 어? 누나 가야겠어 어 강 한번 갔다가 가자 건던하이를 건강하는 응 불빛이 다르다 하계는 멋있게 나오고 응 저 멀리 보이는 트라팔강 공원장 아 응원 중이야 안쪽으로 호빈콕 공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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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가보자 한번 보고 가면 돼 외곽코벤스가든이야 멀티플레스 느낌 나는데 그래서 공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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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삼성 삼성 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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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폰 틀어줬어 에어폰 틀어줬어요 오 에어폰 다 있어 롱롱프라이 내가 먹은 얘기들이 있냐고 맛있네 어 기다려 먹을 줄 아는 척 해야지 맛있어 배고파 넣으신 거? 맛있어 생각보다 근데 자주 먹으면 질려 진짜 맛있어 이게 뮤지컬인가 보네 차이나타운은 어디가나 있는 거야 차이나타운은 인천에 찍고 가 인천으로 가 내가 차이나타운은 제대로 내가 제대로 만찍은 거 같아 키타델리 서커스는 어디지? 하자 롱롱프라이 오 미스 한테 우리는 이 롱롱프라은 시에 들어가는 시간 회사님 나 다 담았다 사람 진짜 많네 여기 아 선선해 샀어? 영국라이터 10파운드 줬는데 얼마? 10파운드 줬는데 이마스 더 들어줬 10파운드 줬는데 해가 너무 안진다 9시인데 지금 그래도 지금 파지가 얘네도 지나가지고 조금 일찍 지는거야 다시 돌아오면 필리코 지하철역 폭울거 같은데 폭울거면 나 된답니다 나 된답니다 바로 쓰러져버리지 파리 물 사가지고 올게 물 사가지고 올게 네 여기 대한민국의 물 사가지고 올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